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. 이곳은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에 있는 에크론시티 입니다. 에크론시티. 에크론시티는 인디아나주에도 있더군요. 이곳은 오하이오주 북부에 있는 에크론시티 입니다. 클리블랜드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에크론시티. 저는 이곳 에크론시티 헬콜 드라이브 에서 살고 있습니다. 아... 폭설입니다. 엄청나게 오는군요. 눈이 오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눈 속에 숨겨진 모습은 지저분 하죠. 자동차 운전을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차들은 씽씽 달리고 있습니다. 괜찮은가 보죠? 이럴줄 알고 차고에 깨러지에다가 차를 넣어놨습니다. 정말 살살 가는군요. 아... 눈 엄청나게 옵니다. 이제 그만하라 누나 스탑 스노윙 달리지 마삼 미끄러지삼 해상 오하이오 에크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멋집니다 우리집을 찍어야되는데 나갈수가 없어서 다른곳만 찍고있습니다 바이